안녕하세요. I'm a 함께 장난감인데 배청민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히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커피숍. 책. 엄마들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북카페. 여기. 여기 히트노트를 여기 안쪽인데요. 여기 뭐냐면요. 여기 책도 있고 카페도 있고. 북카페. 북카페. 책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가 북카페라고 하니까. 책도 있는데 보니까. 좀 조용하기도 하고. 책 되게 많고요. 아. 여기도 그것도 있으면 말이에요. 장난감 저기. 장난감 파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팔아요. 여러가지. 북카페. 제가 장난감 보여드릴게요. 장난감. 장난감.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건 없어요. 잠시 김정남. 그 생각엔. 여기's Up. 네. 여기도 좋은 건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장난감도 팔구요. 장난감도. 자동차 책도 팔고 경찰 수각 소방관 책도 팔고 보드게임 보드게임 가방 요리가 영국부터 목도를 타고 제가 흙도봐도 드릴게요 흙도봐도 드릴게요 날씨가 흙도봐도 드릴게요 흙도봐도 드릴게요 흙도봐도 드릴게요 샴푸드가 되게 많아 샴푸드 샴푸드 되게 많아 샴푸드 마블도 있네 아, 배트맨이네 할리키라고 너네네네네 근데, 튀겨요 integrity 제가 보여도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카페 가방도 팔고 책도 팔고 근데 이거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다 파는 거예요 이거 다 파는 거 그럼 일단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필수고요 다음 영상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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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